하나님 아버지, 생명이 소생하는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신경 확직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 대화의 계절, 새 희망과 새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청년, 청소년의 마음을 얼어만져 주시옵소서. 학업가이트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풍일에 의겨주셔서, 예수의 대화와 동행하며 목표한 수목을 이루다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내 자랑과 류가 먼저 있다면 성경님 의자여 간절히 획득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주의 나라와 주의를 위해 구하는 주의 자녀밖에 살이 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부모를 공개하는 기부하는 주에 인천수구께 되길 간절히 숨어갑니다. 한 영원을 천하보다 귀하여 계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내 가족, 진지 이웃을 진호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고 보자 오니 준비된 요원을 우리의 손에 붙여주시고, 영원과의 결심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오름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말씀을 청중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의 오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찾는 자녀들에게 상부하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와 내 비를 내는 같이, 절의 불통의 믿음으로 받을 사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돕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신당이 예수의 신당이 되게 하시고, 혼동과 부질수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모든 악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울려지는 기도가 행위가 되게 하시고, 흐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분별하는 강한 용사로 세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연철의 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한 영원 영원히 변화되길 소망하며 준비한 말씀을 전하시는 최용호 단위 목사님, 주의 건넝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송파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지금까지의 성도를 있으시는 교육자님과 공사자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강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가정을 돌보시고, 자녀들의 현지와 미래를 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이 감사하여 각종 업무를 준비하였습니다. 기쁘게 행복한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수의 요구와 장로 찬양단, 찬양원을 내드릴 때 찬양 중에 과실을 주니 임자해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에게도 큰 이로운 사랑임할 줄 믿습니다. 구하여 생명이신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